원래 인생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. 이거 7만 원치에는 되는데. 나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닌데. 야! 아주 초사버릴 거야. 햇바람을 1분동안 쉬지 않고 불면 소원이 이루어진네. 야 이세주. 응? 너 왜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하냐? 저 사람 우리 엄마야? 형아, 우리 언제 가? 형아, 우리 엄마리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